와우 달순에 라이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에 하드 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 두 채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연구의 대표적인 정론지인 BBC가 맨시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극찬한 두 장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BBC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또 여기에는 축구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OTD라고 해서 매치 오브 더 데이인데요 여기에는 잉글랜드 축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리네커, 알란시어로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주말마다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 무엇이 승패를 갈랐는지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있었던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를 딱 분석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 특히 두 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결과를 끌어냈는지 그래픽을 딱 그려내면서 진짜 손흥민 선수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토트넘 너무 잘 짜여있다 전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너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영상 분석도 있었지만 BBC가 텍스트로 분석했던 스포츠 메인에 손흥민 선수 딱 사진 해놓고 분석 기사가 게재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합니다 승리의 요인으로 이건 딱 맞는 것 같아요 토트넘의 전술적 규율과 효율성이 이끌어낸 승리다 전 이 말이 정말 딱 한 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전술적으로 규율이 너무 잘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효율 축구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이런 겁니다 제가 토트넘과 맨시티 이번 경기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 텐데 원정 왔던 맨시티는 마레즈, 제조스, 페란토레스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 베실바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싸웠죠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여러가지 수치상으로는 유리했던 게 사실인데 결과는 토트넘이 가져왔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보면 약간 4, 2, 3, 1처럼 그려져 있죠 이건 옵타 자료인데요 최전방에 케인 왼쪽에 베르흐베인 2선에 은돈벨레 오른쪽에 손흥민 허리쪽에 코이비에르와 무사시서코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경기할 때는 해리 케인하고 은돈벨레가 앞에서부터 막 눌러주고 베르벤과 손흥민 선수는 좌우쪽으로 약간 내려와가지고 수비블럭을 강하게 했자는 마치 스페인의 알레띠, 아트리코 마디리디의 두주 수비 4, 4, 2 딱 그랬죠 완전 4, 4, 2로 내려가지고 수비하다가 볼 딱 탈취해내면 굉장히 빠르게 전진해서 메인티를 상대로 역습을 치는 이 카운터가 결국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BC는 이렇게 잘 짜인 전술적 규율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 실제로 어느정도 효율적이었냐면 시티가 이날 경기 점유율은 66%나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34%니까 거의 한 7대3 가까운 그런 경기였죠 슈팅 숫자는 더 벌어졌어요 시티가 22개를 때렸고 토트넘은 4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토트넘의 2대0 승리 토트넘은 정말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축구가 뭐였냐면 전체 슈팅 4개 중에 2개를 유효슈팅 만들었고 그 유효슈팅 2개를 모두 다 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티는 22개의 전체 슈팅 중에 골문 안으로 향했던 슈팅이 5개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 5개도 결국 골 만드는 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축구를 한 겁니까 수치상으로 막 밀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끌어내는 사실 그 현대축구에서 우리가 그 점유율의 수치라든지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초미율이 8대0이면 뭐예요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했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무리뉴 감독이 그런 전술적인 규율 효율성이 만드는 승리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큰 전제였어요 그러면서 꿀장면 두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꿀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BBC MOTD 장면인데 보면 자 이게 이제 5분에 터졌던 꿀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 지금 BBC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지금 볼을 하프라인 쪽에서 오른발로 딱 치려고 하는 선수가 누구냐 은돈벨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돈벨레가 패스를 딱 늘려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선수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두 명의 선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한 명은 손흥민 한 명은 헤리케인입니다 저쪽 반대쪽에서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가 손흥민이고 은돈벨레가 패스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선수가 헤리케인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이 사이가 누구냐 지금 보면 이 칸셀루 그리고 라포르트 그 사이 공간으로 그 옵사이 트랩을 깨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오른발로 패스를 치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발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의 시점이 반박자 빠르냐 혹은 반박자 느리냐에 따라서 옵사이 트랩에 걸릴 수도 있고 수비수에게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너무 빨리 뛰게 되면 옵사이드에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스타트 포인트를 끊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확한 스타트 포인트를 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은돈벨레가 오른발로 볼을 차기 위해서 스윙을 거는 순간 이미 스타트 볼을 딱 끊죠 완전한 온사이드에서의 손흥민의 움직입니다 이 스타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저 스타트 포인트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프 더 볼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내가 뛰어야 될 공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이미 어느 순간부터 그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양발 드리블이라든지 속도가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온 더 볼 볼을 갖고 있을 땐 위협적이지만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땐 오프 더 볼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완전히 극복해내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근래에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오프 더 볼 그러니까 오프 더 볼과 스타트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해리케인도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BBC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해리케인이 그냥 은던벨레가 볼을 주려고 할 때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해리케인 양쪽에 있는 메인티 수비수가 누구냐면 해리케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선수가 라포르트 오른쪽이 후뱅 디아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리케인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려고 할 때 라포르트나 후뱅 디아스도 커버를 들어갔겠죠 하지만 여기서 해리케인이 움직임을 가져가줘요 은던벨레가 오른발로 차려고 할 때 시야를 확보하면서 앞쪽으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센터백들은 케인이 볼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걸 프리하게 놔둔다? 그런 센터백 없습니다 해리케인이 이렇게 볼을 잡기 위해서 움직여주니까 두 명의 센터백이 시선이 유도되죠 앞으로 당겨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뒤를 칠 수 있는 공간 라인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첫 골이 만들어졌다 빠져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역시 속도 그리고 이 왼발 마무리 양발이 얼만큼 중요한지도 보여줬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스프린트를 여러분들 몇 번 걸었냐면요 팀의 최다인 22번의 스프린트를 걸었습니다 이 단거리 전력질주 그리고 순간 최고 시속이 얼마까지 나왔냐 31.77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오프덜 상황에서 움직여주고 스타트 포인트를 빨리 꿈꾸니까 그런 스프린트라든지 순간 시속을 통해서 저렇게 깰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골 장면 65분에 나왔던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칭찬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뒤쪽에서 알더웨이럴트가 해리케인에게 빠르게 볼을 주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토트넘이 이런 장면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리케인이 볼을 갖고 시티 쪽 골 물량에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갈 때 지금 해리케인의 시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해리케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왼쪽에 있는 선수가 베르베인 더 왼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로셀소입니다 일단 여기서 세 선수의 움직임을 너무 칭찬해야 되는 건 로셀소, 베르베인, 손흥민 선수 세 선수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서로가 분산해서 나눠뛰기 시작하죠 나눠뛰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비수도 나눠집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나눠지게 되면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역습을 할 때에 이런 전술적인 규율 약속, 패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슈팅계를 많이 잡지 않아도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카운터의 전술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토트넘의 승인을 이끌어낸 건데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의 움직임 또 하나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또 칭찬한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시야를 어디로 확보하고 있죠 고개를 돌려서 헤리케인의 네 지금 움직임 헤리케인이 볼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칸셀루가 있죠 칸셀루가 지금 받쳐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라포르트입니다 라포르트와 칸셀루 사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이 있고 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두 선수가 저렇게 시선을 확보하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비수들은 시선과 움직임이 손흥민에게 유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빠져들어갈 때 칸셀루와 라포르트는 헤리케인을 확인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명을 일단 끌어냈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 호벵디아스가 베르벤과 1대1 마크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베르벤인도 잘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같이 움직여주죠 사선으로 그러니까 세 선수가 모두 다 한쪽으로 쏠려요 그랬을 때 저 반대쪽에 있었던 로셀소가 완전히 프리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헤리케인이 그걸 받고 선택을 해서 로셀소가 마무리를 했던 거죠 자 이 장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토트넘의 카운터 전술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프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기가 직접 볼을 잡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 수비수를 딱 끌어당겨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있던 이 장면에 대해서 BBC도 상당히 칭찬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확실히 현지에서도 또 BBC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매체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맨시티에게 손흥민은 이제 무서운 신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도 시티만 만나면 골을 많이 넣으니까 시티를 상대로 11경기 치렀는데 6골과 하나의 도움이니까 지금 제이미바디 말고는 이렇게 시티를 상대로 해서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리도라 감독이 이끄는 시티를 상대로 해서 이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뭐 BBC도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정말 죽음의 일정이 시작된 거죠 유로파리그 또 이제 굉장히 강팀 들어가야 경기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토트넘이 중간에 이렇게 중간순위로 프리미어리그 1위하는 게 우리가 쉽게 봐야 하는 장면이 아닌데 지금 선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해리케인이 또 호이비에르라든지 시소코라든지 레길론이라든지 우리 애도 지난번에 상당히 잘했고 요리스도 잘했고 근데 토비알더웨이 럴티가 부상이 좀 크긴 하는데 이런 어떤 잘 짜여져 있는 규율과 조직력이 토트넘을 어디까지 밀어올릴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